자, 뭘 한다? 군단 신설은 개뿔 등용 유비야, 끝을 보자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 널 데리고 올거야 그냥 얌전히 들어오는게 좋을거야 이제 구용 구용을 빼자 자 될 때까지 유비한테 꼬라박기 고 내가 이거 데리고 온다 두고 오세요 꼭 데리고 옵니다 요새러분이 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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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비야 유비 한나라 호선 유비 유비 자가 뭐더라 관우 운장이고 장비 익덕이고 유비가 뭐더라 유비 모르겠네 5의 치안이 100일 때 주님 너 속을 주지 전이 양래 대 허저 전이 양래 대 허저 전이 양래 대 허저 전이 양래 대 허저 이런 걸 여자 양래 대 허저 연이 양래 대 허저 전이 양래 대 허 clinicians Site 조금 단이 pool ёл겨 자기 그려 넘나 대 buoy 깡 넘 godt CT 안 했었네요 유비야 제발 제발 비난이다 비난이다 제발 제발 유비 제발 제발 귀큰놈 제발 제발 데리고 와 반님아 안 믿었어요 반님은 에이스가 아니었어요 우리 군사 저놈을 어떻게 꼬시지 쟤를 어떻게 꼬시지 지금 보내봤자 근데 늦게 탔네 권한? 내부해볼게 반님 아름다운 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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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出発いたします 何? 何? 行 성공 急い 何? 男? 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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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명 도망치겠지 또 어떻게 해선 느리고 싶었나요? 뮤비 매력 개꿀이네 진짜 너무 무리지었을까요? 다시한번 어? 이 상태선 불러오기가 안돼요? 어? 유비 너무 비싸다 너무 비싸다 유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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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늑rell 아.. 아니 얘가 되게 일까네 어? 하아.. 어... ... ... ... ... ... ..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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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해 상업시킨거야 이번에도 안되면 뭐 일단 또 도르마모지 잘 찾았어 대신 좀 해 인마 어? 두 주군 좀 섬겨 바로 진행 아 봄이 되면 사라지네 하 자 다시 또 일시정지 그리고 도르마모 아니 근데 유비가 너무 안들어온다 아니 보통 이게 이렇게 충성 80이면 막 어마어마하게 높지도 않단 말이예요 이게 그래서 로또로 돼 원래 된단 말이예요 로또로 옛날 작품은 승국지 14은 그게 안되는건가 그정 하 하 뭐 일단 해봐야지 계속 흠 또 갈라면 시간 오래걸리니까 한 번에 두 명 한번 더 돌려놓고 녹화 엘시 중지할까 한 세달인가 가야되더라구요 그렇게 estos اد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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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쪼치 아 아 아 진지 77 딱 저때 갔으면 어떻게 되지 않았을까? 그럼参ります! 도망간다 돌아버리겠다 진짜 지금 보내면 늦어 늦을거야 쟤네 가기 전에 끝나요 미리 도망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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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있으면 밭님 도착하거든 그쵸 그때 어떻게 될지도 몰라 도망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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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터 도망간다 기şam Pak 팔 conduc기erek 같이 흑밥 흑밥 아이고 마이크 꺼져 있었네 죄송합니다 도르마무 될때까지 갑시다 될때까지 3만초류 이속오 출퇴퇴 묵가오 유코 가다가 괜찮아질 수 있으니까 유효도 보내 자 일단 이대로 세달인가 지나야 되니까 녹화일시 중지할게요 유효가 먼저 유효야 유효야 왜 드리고 오질 못하니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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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재야! 안되나보다 절대 안되나봐 뭐 신무장 에디트 해가지고 유비를 의형지로 만들지 않는 이상 안되나봐 한번만 더 해봅시다 녹화 일단 일시중지할게요 이게 많이 보내봤자 의미도 없는 것 같고 적당히 보내고 있어요 이제 이번엔 안되면 어쩌지? 글쎄.. 안됐을땐 생각을 안해봤는데 정말 오일겁다 야 군주가 갔다 군주가 안되나봐요 안되나나봐요 절대 안되나봐 안될순가봐 안될순가봐 여기에 유비 데리고 올까요? 이런거 안되네 일단 유비 3만초로 해보려던건 녹화를 일단 여기서 마무리 짓고 진짜 도저히 안될거 같으니까 그냥 그만할게요 여기 너무 시간만 날리는거 같고 시간 아깝다 자존심 상하네 빌어먹을거 일단은 여기서 유비 데리고 오기는 녹화는 마치는걸로 아 정말 데리고 오고 싶었어요 아 태수가 유비야? 내가 가는 도중에 태수가 되나보네 약간 일반이었는데 분명 일단 녹화 파트 넘어갈게요 팬랑 할렐루 아름다운 보니 그런거 안될 아름다운